올 1등급에 생기부도 좋고요 청담 국제구 입시에서 수학 점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이랑 인맥으로 가는 학교 너 차상위 계층이잖아 누가 그래? 아 개웃겨 훔친 교복 입고 이쯤에 확 전학 갈까? 이지렸던 거 생각하면 야야야 김혜인 강점 가는 학교 청담 국제구래 말도 안 돼 또 사퇴하는 거 아니고? 너 뭐 전학생이야?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다이아몬든가 뭔가 그거라서 그래?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니네들이 병신같이 꼼짝도 못하네 너 거지 같은 게 어딜 그냥 가 너 뭐야 대체 너랑 이사장이랑 무슨 거래가 오갔길래 죽여서 내 똑같은 인생 단돈 10원어치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거라고 진짜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게 다이아몬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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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든가